트럼프의 승리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영향은 받을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가장 권력이 큰 나라죠. 거기에 최고 권력자를 뽑는 거니까 이건 보통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전통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과 다르게 아주 분명하게 어떤 PC정치에 대한 반감을 표현을 했어요. 분명하게. 그래가지고 보면 그게 이 사람들이 소주자를 보호한다 그러면서 들고 왔던 구호들이 소주자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꼴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옛날에 4년 전이나 6년 전에 비할 8년 전에 비할 때 라틴어들이라든지 흑인들이 오히려 공화당을 더 많이 찍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데요. 유럽에서도 보면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어떤 본주의 운동 같은 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가치관 대립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걸 잘 썼다고 받아들이면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저런 식의 반격을 당해서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좀 묘했습니다. 뭐냐면 4년 전에 트럼프가 민주당 표현을 쓰면 쫓겨났죠. 선거를 적어가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났잖아요. 또 봉화당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막 건물로 수도 건물로 사람들이 쳐들어가고 그런 일까지 일어나서 정말 전세계에 코미디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다음에 4년 뒤에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좀 앞으로 지지를 받겠어요. 트럼프의 이런 방향들이 공약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의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 어떤 나라들이랑도 차별되는 좀 독특한 나라죠.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명실공이 세계경찰을 노릇을 했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미군부대가 퍼져나가 있는 나라들 대한민국이 또 대표적인 사례인데 가장 큰 규모의 미군들이 지금 일본, 독일, 그 다음에 한국이잖아요. 한국에 지금 2만 4천명 살고 있는데 주둔하고 있죠. 그런데 미군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미군부대를 제가 카투사로 변경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미국에 들어가 보면은 뭐 부천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때 용산 그 아주 핵심 노른자이 땅에 있었고 그리고 평택은 말할 것도 없고 춘천, 원주 다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까지 다 있고 제주도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대가 전국을 거의 모든 지역에 다 미군부대가 배치돼 있을 정도로 많은데 그게 다 왜 그렇게 생각났겠습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진주만 폭격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독일을 그러니까 이제 나치로부터 해방을 시킬 때 200만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만.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거의 다 빠져나왔어요. 7만 5천. 한국에서는 한 500명 남겨놓고 전부 다 빠져나갔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건데 북한이 아 이제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못댓던가의 언약하에 남침을 했죠. 그러니까 16개국이 참전을 하면서 미국이 아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이 공산안의 도미노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외교정체로 바뀌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부대를 주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0여개국에 나가있어요. 미군들이 그런 나라인데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큰 기여를 하고 그게 전부 다 우리의 택스머니로 만들어진 군사비인데 우리가 그런 정도를 기여를 했는데 세계에서 전혀 우리를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밤 저렇게 퍼져나간다면 그거 왜 하느냐 그냥 들어오겠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협박적으로 나오는 거죠. 50억 불을 더 내라. 50억도 부족하다. 100억 달러 내라.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돈을 적게만 해보는데 우리가 왜 돼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기분 나쁘죠. 미국 사람들은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피부로 느끼는 게 한국이 너무나 잘 산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코 같은 데가 보면은 삼성 LG뿐이 없어요. 가전제품.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뭐 현대차들도 굉장히 많고 옛날에는 일본 것도 많았죠. 소니니 뭐 이런 거 제가 처음에 구성대 후반에 유학을 딱 갔더니 삼성이 좀 나쁜 제품인 것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성비 지금 중국 제품들 같이 그렇죠. 지금은 뭐 소니니 옛날 도시반이 이런 걸 멀리 따돌리고 독보적인 기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보면서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왜 도와주지 이런 거예요. 일본은 보면은 5만 4천 명이 주도하고 있죠. 위군이 그런데 한국보다 더 많이 냅니다. 그렇죠. 훨씬 많이 낸다고 들었습니다. 방위비 분담이 한 90%일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협상을 좀 잘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협상을 했는데 1조 한 6천억 정도 내게 되나요? 그러면은 2026년부터 한 30년까지 올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년 지금 계약을 했어요. 협상을 했는데 아마 트럼프가 재협상하자고 그럴 거예요. 뒤집겠죠? 네. 뒤집든지 뭐 하든지 이 사람은 이제 협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교수님 그럼 교수님 다만 이게 앞으로 뒤집힐 건지 안 뒤집힐 건지는 이제 내각 구성을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내각을 구성하나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강성 충성분자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고 있죠. 충성분을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배신을 많이 낳은 사람이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트럼프가 뽑아가지고 일기 때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서 대표사님이 잔 볼턴 자문했던 이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마이크 저 누구죠? 펜스 같은 마이크 펜스 같은 사람 펜은 그래도 욕은 안 했어요. 욕까지는 안 했다. 끝까지 충성분자 비슷하게 남아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이 사람이 또 그 펜을 당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안 될 건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마 그 로벌트 오브라이언 그 사람이 하나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사람이 국방장관에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아니야 다를까 선거운동을 좀 했어요. 일단 이제 홀로벌헬스지에 보면은 트럼프 시대 외교 전략이 어떤 거냐 이걸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 글을 써가지고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오브라이언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아 이게 인사가 만사구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충성파들을 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 누구죠? 수지 왈츠 수지 왈츠요. 수지 왈츠 같은 사람은 사실은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면으로 중장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요즘 유명하던데 어떤 사람인가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니 이 사람을 왔다가 백악관 그 비서실장입니까? 그 치프 오브 스태프라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백악관 치프 오브 스태프로 있던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또 나가가지고 트럼프 역 엄청나게 했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는 그럼 몇몇 바꿨어요. 일기 때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자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배진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충성스럽게 선거운동을 하고 또 굉장히 똑똑한 선거전략가 예 그 수집에 일수를 전면을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인터뷰한 게 한 4년 전에 한 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인터뷰 거의 잘 안 했어요. 그 뒤에서 전략을 짜던 어떤 사람이죠. 근데 정치에 들어간 거는 레이건 시대부터 했다 그러니까 한평생 정치라는 사람입니다. 베테랑이죠. 지금 67세대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분을 갖다가 전면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경수비대 그 국경 그 볼더짜르라고 하는 거죠. 국경의 황제 그 사람을 그 누구죠? 그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굉장히 강성인물 그 사람을 안시기로 했죠. 아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아 여기 있네요. 호만 탐호만이에요. 이 탐호만이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일단 저는 이제 제가 미국 부대에서 봤던 여러 충성스러운 애국심인 많은 군인들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30년 동안 일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의뢰해서 질문 공세를 받는데 그러면 가족을 분리시켜가지고 애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메이카 3즈인데 부모를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외국으로 사실 이제 본국으로 불법 이민자 보낸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애랑 같이 부모가 가야 된다. 미국 시민이 말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거니까 같이 너네 나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카멜라 헤르스가 가장 난감했던 게 바로 그런 거죠. 너네 그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범죄율이 막 올라갔는데 그리고 실제 끔찍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르스한테 그런 끔찍한 사건을 대면서 그 가족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 공세를 했죠. 거의 헤르스가 울 뻔했어요. 너무 질문 공세를 받다가 암화한 데서 그래서 제가 좀 안쓰러울 정도로 보는 사람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몰아치면서 헤르스가 이민정책에서는 손을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헤르스가 계속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녔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한 6% 올랐다 그러나요? 그게 이제 지미 카터 시대 1970년대 말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태평양 임기 내에 사람들이 당장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아니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강성 기준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유자원을 못쓰게 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불만이 고조됐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버니스 앤더스가 하는 말이 미국에 있는 6천만 시민들이 영어 표현으로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살아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월급 받아서 한 달 깨우고 그 다음 월급 받아서 또 한 달 깨우고 저축 하나도 없이 이 말 표현해놔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 아니면 뭐 월급이 통장을 스친다. 아 그런게 있네요. 그것도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헬스가 사실은 환경규제를 굉장히 헬스가 거기서도 그냥 트럼프 쪽으로 가버렸어요. 계속 모든 주요 이슈들을 트럼프가 선전해가지고 끌고 가는게 돼버렸고 헬스는 끌려가면서 나도 이렇게 한다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진거죠. 왠지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니요. 그런게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